이달 초 조연평을 앓던 40대 남성이 3살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승용차와 충돌해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정신질환을 앓던 60대 남성이 병원에 가기 싫다며 흉기를 들고 고속도로 120여 킬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까지 발사됐습니다. 첫 소식 장석영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질주합니다. 화물차 주위로 순찰차 2대가 따라붙고 뒤로는 구급차도 쫓아갑니다. 고속도로 앞쪽에서는 순찰차 1대가 일부러 지그재그로 차선을 오고 가며 정체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낮 2시쯤 60살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대구 70나들먹으로 진입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 매뉴얼 중 위급사항으로 최고 단계인 코드재료로 규정하고 공조를 펼쳤습니다. 대응팀을 현장으로 급파해 13km가량 차량을 추적하다 옥천 나들목 인근에서 강제로 세웠지만 A씨가 차문을 잠근 채 저항했고 결국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연 뒤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유형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당시에도 목적지 없이 질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차를 몰고 120여 킬로미터를 도주한 겁니다. A씨의 차량 안에서는 27cm가량의 흉기도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신병을 확보했다며 50km 이상을 시속 140km 이상 고속 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gelecek을 하셨습니다. 카ь då 김자석Way 김 ك우래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еле